오늘은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는 날이고요. 준비를 후딱 해보겠습니다. 아이스 없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생크림 카스테라. 쿠팡이가 샀어요. 블랑베리커리 생크림 카스테라입니다. 3일에서 그런 방식이 시작되네요. 이렇게 저희도 뒤에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나도 좀 더 план해보셨나요? 네가 점점 더 많이 꺼내어요. 우와아아아아아악 나도 모르겠다. 진짜 잘 먹지않을 뺏려고 해주세요. 오늘은 잘ibility- 짐을 다 챙긴 것 같습니다. 캐리어가 고장이 나서 잠 안 닦여가지고 닦는 게 진짜 힘들어요. 이 캐리어 쓸 때마다 바꿔야지 바꿔야지 하면서 아직까지 쓰고 있는 나. 아, 이 바다. 아이씨. 캐리어 나왔습니다. 손님 호텔 보내야 돼요. 손이 맡기고 이제. 아이씨. 가려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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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먹기 떨리네 바로 밥 먹자! 배가 너무 고프네 남 long way 휘비를 봐야지 휘비를 봐 시원하게 나오죠 오늘 저녁때문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갈치조리 작은 거랑요. 미역국 하나랑 오빵구이 하나요. 한 마리 여배달라. 맛있겠다. 지튀김 매콤하다. 별로 맵지 않아? 열억이지 난다. 진짜 조용하잖아. 맛집있네. 많이 맛있다. ю bringing you an evip 셀하고 띨을 다 먹었다가 그레인 1자로 빼야 해. 왜냐면 이럴 때 이렇게 부딪칠 수 있어. 1자로 척춙춙춙춙 빼고 잠시만요 차가워 없습니다 다 같이 태어났다. 그러지마. 너 다시 태어났다. 니가 태어난다며. 내일부터. 어제 오늘 복대원한다고 했죠? 나 일단 23년. 얘 23년부터 다시 태어날 거라고? 12월에 그냥 그렇게 살겠다는 거야? 새벽 5시에 자. 밤낮이 바뀌어서. 아침에 자, 아침에. 그러고 2시에 일어나. 빨리 일어나면 12시. 난 귤을 안 좋아하는데 맛있어. 난 사는 거 아니야? 미안해. 귤을 사 먹으니까 옆에서 한 2개 찌워먹다가. 그 사람 다 먹는데. 니는 그때 왜 갑자기 급발째 있어? 탈백클 맛있다면서 탈백클 사야 된다면서. 이거 탈백클 맞아요? 이러면서. 탈백클 어딨냐면서. 너 그랬잖아. 아니 왜 이만시 써? 투드리스트도 계속 하고 있네? 니 이거 알람이 와? 난 니 엄팔 했는데? 왜 나 엎봤어? 아니 다시 진출하려고. 형인데 니를 못 찾고 있어. 너도 투드리스트 할래? 챌린지? 니 아이디는 하지 말라. 네이버. 빨리 준비해라. 빨리 바꿔야지. 네이버. 아니 택시 잡히나? 그러니까. 만약에 못 나가면 어떡하지? 저 체인을 감을까? 아니 저 박체인 말이야. 니 체인 말고. 하여 체인. 너 뭐 해봐? 나 저 코르샤줄 준대. 그러니까 히비 히비. 그러니까. 히비 히비. 나 히비 히비 전독이야. 어쩌다가 이런 역병에 걸려가지고. 히비 히비 히비. 난나. 이거잖아. 그러니까 히비 히비. 난나. 야 니 갈비통이 이렇게 작아? 히비야 그냥 줄여봐. 응? 여기로 걸렸어 계속. 아휴. 지하지 마. 지하지? 도와줘야겠노. 여기 팔을. 언니가 안 들어가면. 아휴. 팔이 안 들어가는데. 도와줘 진짜. 안 되겠다. 아니야. 팔이 떨어질 것 같아. 찢어지면 어떡해? 이게 맞다. 맞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아니 치즈줄 벗어봐. 아니 멘트만에 벗어야지. 멘트만 벗어봐. 맞쩌. 도와줬어. 아깐. 아 죽겠다. 노래 되게 독기타다. 이게 맞아? 9시인가봐. 이건 힙하다. 고간디치. 고마일하다. 나는 셋. 세금. 세금 봤습니다. 웨이브. 웨이브. 야 32분 걸린대. 눈 와서 길이 막혀가지고. 되게 얼어가지고. 야 조심해야겠네. 이거 뭐 먹어볼래? 일단 모날 거 하나 시키자. 이거랑. 많이 먹는 게 소세지, 떡볶이, 치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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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분위기 많아? 난 마음 안 쉬워. 나 왜 이렇게 하나도 안 쉬었지? 와이. 나는 그것보다 힘이 더 많아. 야. 12시 30분. 공개. 곧 하겠네. 음. 엄청 놀란 게 있는데. 보여줄게. 요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래. 그거 할 수 있는데. 잘 어울려. 야. 남 영상 하네. 너네 잘하는 거야. 확실해? 어. 이거 angle워. orus. Through. 전화 동영상 시드가 이리와요 여기에가 그문을 가르쳐주 rebellious 어제 마都有 여름지 패스 도전 저희는 깜짝 놀래서 가는 길에 시장 같은 데가 있어요 장을 다 봐서 별로로 갔어요 소녀기는 터져나? ب시간이나 우는 간식을 먹어요 우리도 다 어디일까요? 나에 박수 이쁜니 시국 물에 무박하고 싶어. 상관 좀 봐야지. 두카나 깔고 써라, 이거만 해도 될까? 물에는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먹을래? 야, 저기 눈살이 뭐야. 치즈야 너무 빠른 거 같아. 너무 빠듯 빠지지? 찍어보셔요. 잘한다. 빛이 아쉬웠어요. 멀쩡 먼저 우리는 아저씨가 성장에 오를 하셔서 고기 위해 고기스 마켓을 수 있었던 곳 그곳에 가면 고기스 마켓을 수 있었던 곳 고기스 마켓을 수 있었던 곳 고기스는 앞에서 고기스 마켓을 수 있었던 곳 고기스 마켓을 수 있었던 곳 고기스 마켓이 조심조심 수상각대가 수상각대 뭐예요? 고소한 냄새가 하지 않니? 음! 고소한 냄새가 나네 와 신기해 들어갈 구멍이 없어 니 빨리 와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니 차키도 여기 놔두고 갔대 그러게 누가 차를 내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이대로 가면 더 차를 받겠지? 다시 해가지고 어 돌려 되게 선생님 같다 안 되겠지? 고소한 냄새가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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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1kmолов empirical 와 말씀드렸네 lemon it really 이수룸 닮았어 이수룸 닮았어 이수룸 엑스라지잖아 이거 목에 넣어 침묵 난다 침묵이야 침묵이야 뽀드리 뼈주노 아이고 침묵이야 아이고 침묵이야 오늘 뭐가 맛있어요 우리 뱀에 직접 나가서 잡은 거 방어만 먹으면 좀 느끼하잖아 당당이랑 방어랑 좀 써먹을 거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돼요? 킬을 12만 원 이거 먹을게요 이거 결제!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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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민춧가루 먹어도 됐나? 구경 도착해 침묵 침묵 이거 김치 담아볼까? 볶은 김치 끝! 예쁘네요 근데 감성에 비해서 저렴한 것 같기도 하고 멸추 솔로지옥 이게 우는장인 거죠? 우는장이야? 우는장 김밥입니다 밥 진짜 많아 맛있어? 뭐야 왜? 맛있게 안 했어? 감동이 없지? 사랑은 김밥이죠? 과자 주문까? 응 아 굴먹을까? 365일 깨서야 안찌 깨서야 안찌 깨서야 안찌 깨서야 안찌 깨서야 안찌 깨서야 안찌 겨울이 먹으면 겨울이 하난데 죽성성장 가서 재밌어 이런게 재밌지? 맛있겠다 따라먹게 내꺼는 이렇게 와우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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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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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멸추 고춧가루 ... ... ... ... 매운 설탕이 다진마늘 포장 마늘 고기 소금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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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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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